최영상 최영상 첫 곡은 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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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퓌용투브의 퓌용 주인장이죠 주인장님과 그리고 마크 내꺼 어딨지? 내꺼는 어딨지? 이게 네꺼 아니냐? 아닌데? 근데 퓌용 퓌용 이름이 뭐예요? 평투부, 오늘 저녁은 제가 소개했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형. 반응성도 실화냐? 아 왜냐면 그럴 줄 알았어요. 오우 좋아요 형. 저희는 지금 일본의 도버스트리트 엄청 거의 대표적인 편집샵이죠? 그쵸 우리 런던에서도 봤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도버스트리트를 가고 있는데 어떤 거를 제일 약간 사고 싶은지를 정해보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엇을 살 것이냐? 일단 반지 하나 사고요. 반지 하나요? 반지 하나요? 아까 제가 악세사리 도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지금 많은데요? 네 그리고 괜찮으면 또 신발 신발? 그리고 옷 한 벌. 캐리어에 들어갈 자리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있죠. 왜냐면 저 아시잖아요 캐리어. 아 그러네. 짐이 거의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두 벌 가져왔어요. 되게 단촐해. 아주 좋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방이 있으면 가방. 가방. 큰 거? 백팩. 아 그냥 백팩. 뭐 사이즈는 그 스타일 이런 거 보고 뭐 셔츠보다도 바지를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아 역시 많이 아픈. 트레이닝복? 아니면 그냥 청바지? 뭐 약간 솔직히 바지 다 좀 잘하고. 좋아 좋아. 그리고 또 저희 스타일리스트 형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형 약간 뒷목밖에 안 보이겠다. 멋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멋있다 형. 오오. 오오. 좋았었어. 도버스 트리트에서 봐요. 웨이 앗? 웨이 앗? 웨이 앗? 도버스 트리트. 멋쟁이 한 명 추가요. 아 7층까지 있는데. 요. 7층 딱 깨고 5층부터 자서 이렇게 엔스컬레이터만 내려온 거. 이 감성이지. 이 감성은 어떤 감성이에요? 이 감성이 어떻게 말로 표현하자면. 네. 새가 하늘을 나는 기분. 어. 자유로운 기분? 네. 와 진짜 많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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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파는 거에요? 오. 와 이거 파는 거야? 와. 야 이거 완전 마크 스타일인데. 마크 스타일. 부픈. 붐 있는 거지. 맞아? 맞아요. 와. 이런 거 귀엽다. 이런 거를 여기밖에 다 안. 솔직히니까. messages. 여기. 헬리베. 아. 얼마일까. 오. 괜찮아 질러버려 더블스트리트 맥주 멋있어 나는 이거 어떨 것 같아 너무 큰가? 근데 크게 입어야 더 귀여울 것 같아 여기 도버에 오시는 손님들도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그래서 뭔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니 오늘 정우와 같이 화려하게 입고 오자 그래가지고 저도 화려하게 입고 왔는데 저만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이거 귀엽다 필통이야 대박 이거 이거 무난해 다른 쪽도 보도록 할게요 저는 벌써 배고파 벌써 저녁이 먹고 응 큰일이에요 지금 먹었는데 지금 먹었는데 벌써 꺼졌어요 네 이거 어때? 봐봐 너무 클 것 같아 아니 이거 어차피 이거 적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통 자체도 그러니까 입어봐요 그냥 입어봐요 여기서 입어봐요 여기서 입어봐요 그냥 가봅다 오 한 시스 더 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말라 보이는데 너무 말라 보이는데 고라인보우 좀 사야 될 것 같아 짠한 느낌 너무 맛있다 아니요 밑으로 내려가볼까 우리 들어가요 네 버섯 신발 신발을 사고 싶어하는 둘 오늘 목표 중에 몇 개를 이루셨나요? 그래도 바지 여러 개 샀어요 원래 사실 저는 주얼리와 신발과 벨트가 목표였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주얼리 여기도 많아 근데 내가 산 거는 진짜 베스트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너랑 너의 옷이었어 그래? 어 뭐야 어 귀엽다 사진 찍어줄게 기다려봐 하나 둘 셋 우와 대박이야 받은 리액션 왜왜왜 우와 대박이야 야 진짜 귀여웠어 나 소원이 있는데 어 나 여기서 산 거 여기서 입고 갈게 입고 가도 되나 너무 좋아 사진 찍고 가자 그게 왜 소원이야 나 금방 해보고 싶어 기다리라고? 금방 입고 올게 야 너 이거 입고 오면 야 진짜 오 아니 아니 그러면 비포 앤 애프터 비포 앤 애프터 찍자 비포 앤 애프터 자 어떻게 해야지 자 갑니다 태용이 형 내가 태용이 형을 찍어줄게 비포 잠깐만 이렇게 찍어야겠다 좋아요 지금 비포 찍었어요 애프터 기대하겠습니다 헐 귀여워 귀여워 НАЯ 약간 엄마 같아 아 우리 아들 이쁘다 운 입고 와 볼까 비포 앤 애프터 아... 오! 하하하! 뭐에요? 이거는 근데 뭐야? 오, 진짜 훈남이 됐어! 진짜요? 어. 와, 바지 더블 넷. 저거 예쁘다. 뭔가 포인트인데? 포인트요? 어! 신발도 산 거야? 신발도 이거 아까... 그냥 신던 거? 신던 거! 정원 씨 오늘 쇼핑 어땠어요? 오늘 진짜 제가 태용이 형과 마크와 함께 오늘 쇼핑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데일리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제가 없는 또 이런 아이템을 산 것 같아서 기본품이지만 뭔가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 그런 정의 쇼핑 확실히 근데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긴 한다 그래서 쇼핑하기 전에 밥 먹던 거 아니면 쇼핑하고 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원래 금강산도 식후경인 거 같아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야 너무 배고프고 싶지요? 너 나 한 끼도 안 먹는데? 근데 왜냐면은 저도 이번에 그 화보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어 오오오오오오 카메라 냄새 카메라 냄새를 맡아, 이거 강아지가 연예인 강아지네 이거 먹고 여기다 두면돼 이치마쇼 가보자 형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나 방금 형 방금 이겨야지 아 나 방금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 눈이 돌아가서 지금 내랑 와 핵빵 한번 치고 왔어 지우겨 지우겨 지다리 마쩌리 지다리 마쩌리 아 레버 잡았어 지다리 마쩌리 지다리 마쩌리 아 찍을걸 방금 오는거 잡겠습니다 이따다키마쩌 이거 프리미엄 넣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와우 아 이거 향 너무 쎄? 지금은 뭔가 기분이 좋아서 다 맛있어 나 양파다 맛있어 근데 양파다 진짜 잘 먹네 맛있지 아 진짜 와 진짜 와 이렇게 잘 먹네 형 와 너무 좋다 와.. 왜? 되게 잘 먹는데? 여기다가 넣고 와사비는 그냥 찍어서 올려서 찍어 먹어야겠다. 와... 뭔가 부드럽다. 와 잠시만요. 물 칠해에 넣거든요. 그거를 그냥 찍자. 진짜.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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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대로. 봄을 돌고 나니까 이 소중함이 더 느껴지니까 이게 우리가 홀부터 돌았기 때문에 정호는 지금보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정호는. 정호가 근데 가끔은 진짜로 애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피로하긴 해.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잘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팬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서. 라고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함을 느꼈던 거 같아, 진짜. 그래서 난 솔직히 그거에 진짜 감사함을 느끼긴 해서 난 진짜, 진짜 감사함. 야, 맛있어. 이렇게 해주신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음악이 됐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나는 그거였어, 형. 내가 빡세게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누구 한 명이라도 빡세게 할까 봐. 그치. 진짜 그런 거 못했단 말이야. 그치. 에너지 받으라고, 멤버들. 근데 그럴수록 좀 더 우리가 진짜 울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해야 될 거 같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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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중인데요. 와, 이 영상의 마무리는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형이 됐어? 있었어? 어. 아, 형 같이 되지. 형 잘 먹었습니다. 형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총티브 화이팅! 저희는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형 봐! 형 봐! 안녕! 그대동 파이팅! 그대동 파이팅! 바지야! 보여주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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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